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카 명의로 관리했던 서울 한남동의 땅을 검찰이 오늘 압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두 번째로 취해진 압류 조치입니다. 이 땅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시가로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유엔 빌리지. 한강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733제곱미터 크기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추징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번 압류는 지난달 16일 연희동 자택에서 그림 두 점을 압류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모 씨 등 명의로 맡겨졌다가 2011년 51억 원에 매각되면서 그 대금이 전 전 대통령 쪽에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전까지 이곳에 있던 주택은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추가 압류하면서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